안녕하세요 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구독자 10만이 되면 Q&A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10만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나이는 47세고요 키는 159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지금 한 56 정도 돼요 유튜브 하기 전에는 51kg 정도 됐는데 많이 쪘어요 사는 곳은 서울입니다 MBTI는 INFP-T입니다 제가 봤는데 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김밥집에서도 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유튜브는 남자친구의 권유로 하게 됐는데요 전부터 먹방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코로나로 직장을 그만둔 후에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구독자 애칭은 저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구독자 애칭은 나중에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너무 많은데 왕우럭 쪽에 노랑새 쪽에 돌멍게주 치맛살 육회 킹타이거 새우장 이 정도 생각이 나고요 가장 맛없었던 음식은 딱 하나 생각나는 거 지금 지라예요 지라 지라는 정말 먹기도 힘들었고 맛도 없었어요 아까 가장 맛있게 먹었던 노랑새 조개, 돌멍게주 킹타이거 새우장 등등 다시 먹고 싶어요 싫어하는 음식은 전이나 튀김 같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치킨은 좋아해요 후라이드 치킨은 아주 좋아합니다 못 먹는 음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예를 들면 뱀이나 자라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못 먹어요 촬영이 없는 날에도 회나 해산물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거의 해산물은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는 얼마 전에 말미잘 영상을 봤거든요 참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어요 해산물, 회 이렇게 한 상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소주 한 잔 하고 싶어요 비위가 약하신 분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고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저는 주로 싱싱한 해산물을 먹기 때문에 해산물이나 회를 먹고 배탈이 나거나 아팠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같은 걸 먹어도 저는 괜찮은데 남자친구는 배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체질이 달라서 그런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로 새벽 시간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요 경매장을 이용하면 좀 저렴하고 싱싱하게 해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현금으로 결제해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촬영 시간은 노량진 수산시장 갔다 오는 날에는 새벽에 촬영을 하고요 택배로 주문했을 때는 저녁에 촬영을 해요 한 달 먹방 비용은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고 있어요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두 병 정도고요 맛있는 안주가 있으면 조금 더 먹기도 해요 촬영하고 남은 소주는 촬영 끝나고 다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지근한 소주, 시원한 소주 안 가리고 다 좋아합니다 복실이는 남자친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고요 5년 전에 분양해서 데리고 왔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영화를 보거나 TV 예능을 봐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소주 한 잔 마시고 잡니다 저쪽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검소한 편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은 만난 지 5년이 됐고요 30, 40대 직장인 모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서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컨텐츠를 생각해 보고 있고요 남자친구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브이로그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몸매나 피부 관리를 따로 받고 있는 건 없고요 앞으로 운동을 열심히 할 생각인데요 실천이 어렵네요 손 관리는 따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촬영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투명 매니큐어 바르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나진이라는 이름은 제가 예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거기 나정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그래서 나정에서 정을 빼고 제 이름에 들어있는 진짜를 넣어서 나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유튜브 수익은 저하고 남자친구하고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둘이 벌던 월급의 합보다 적어요 제일 많이 받았던 금액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튜브 계속 해나가는 게 제 계획입니다 현재 가장 바라는 건 건강, 돈, 명예, 권력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사랑해 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고 제 영상으로 힐링 받으시고 대리 만족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복실이 떡 다구 가져와 떡 다구 앉아 앉아 먹어 복실이 복실이 인형 가져 아니 인형 가져오라고 인형 돌려막기 하지 말고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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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앉아 앉아 먹어 복실이 줄 가져와 그거 아닌데 줄 가져오라고 아이고 한 번에 가졌어 잘 됐어 먹어 뼈 따고 가져 뼈 따고 가져와 뼈 따고 어? 뼈 따고 잘했어 잘했어 앉아 먹어 내가 웃긴다 너 손 손 손 손 아이고 이뻐라 이제 가서 쉬어 가서 쉬어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